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는 수백만종의 식물과 동물이 함께하는 생태계의 일부입니다. 하지만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우리와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점점 더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 상황을 멈출 수 있습니다. 일상 속에서 펼치는 다양한 활동이 더 나은 자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.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생물 다양성과 이를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당신이 만들어낼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? 동물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